전북 임실군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사업을 진행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라북도 임실군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실천운동을 통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사업 참여 방법은 내용물을 비워 헹군 후 펼쳐서 말린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가까운 읍면 사무소로 가져가면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줍니다. 이러한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중요 자원 회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